게임 사들마다 게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앞다퉈 TV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컨셉트로 제작된 게임 TV 광고의 트렌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인지도를 높이려면 역시 유명 연예인들을 내세우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요즘 대세는 역시 아이돌입니다. 얼마 전 스마일 게이트 베가포트는 자사의 인기 온라인 액션 레이싱 게임 테이즐 언너의 홍보모델 걸스데이의 TV 광고 NG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걸스데이 4명의 멤버들이 등장해 각기 다른 매력을 발산하며 유쾌했던 촬영장의 분위기를 전해줬습니다. 여자 유저분들이 60% 정도 그 정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겨울에는 블락비 그리고 지난 여름에는 B1A4를 활용을 해서 마케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남성 유저들이 있잖아요. 40%에 해당하는 남성 유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남성 유저분들이 상당히 큰 염원을 가지고 계셨어요. 걸그룹도 쓰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저희가 유저분들의 염원을 담아서 걸스데이를 기용을 하게 됐고 마치 실제 게임 영상을 보는 듯한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경우도 많은데요. 슈퍼셀은 모바일 전략 게임 클래시 오브 클랜부터 분비치까지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스토리텔링을 강조한 광고들도 많은데요. 넥슨의 모바일 RPG 히트는 지난해 게임 출시와 함께 TV 광고를 선보였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기용하지 않고 게임 스토리를 영화처럼 각색했는데요. 덕분에 게임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충분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끝으로 아예 특정 시장을 겨냥한 광고도 선보였습니다. 조이시티의 모바일 보드 게임 주사위의 신은 한류에는 런닝맨의 출연진을 홍보모델로 내세웠는데요. 그 위력일까요? 주사위의 신은 홍콩은 물론 아시아권을 장악하며 그 인기를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네일의 구음진경은 배우 장혁은에 세워 한 편의 무협영화 같은 광고를 선보였는데요. 여전히 게임 시장에서 남성 배우들의 힘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인지도를 기본적으로 많이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저희가 지금 진행을 예전부터 해오고 있는데 그 자체가 가지는 IP가 얼마나 어떠한 가치를 가지느냐를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이유 그리고 그 모델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그 IP가 가지는 가치와 힘을 저희가 함께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가 어떠하냐를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게임의 인지도를 높이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TV 광고. 올해에는 어떤 게임의 TV 광고가 등장할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